바로 시작해요? 어,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오, 떴다, 떴다, 떴다. 되게 신기하다. 아, 됐어요. 안녕. 여러분,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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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오, 안녕하세요. 어, 잠깐. 이게... 하트? 얼굴별로 내면 이게 막 100점으로 달릴 수 있고 100점? 인스타 라이브는 처음이라... 맞아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야 되나? 아, 인사해야 되나?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It's We! 안녕하세요, 태연태였습니다. 웨이! 워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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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호풍처럼 저희가 등장했습니다. 등장! 아, 그리고 저희가 인스타 라이브는 오늘 이렇게 또 처음이에요. 아, 그렇죠. 흥윤 형, 우리가 심각하게 뵙습니다. 또 뭐랄까 새로운 플랫폼으로 아이분들을 만나니까 뭔가 느낌도 사뭇 다르면서 좀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모로코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예 하이 하이 미와들 잘 지내셨나요? 안녕 오랜만이다 I love you so much 너무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라이브 켜가지고 이렇게 뭔가 소통하는 거 진짜 오랜만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제 생일 이후로 처음이죠 거의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30분 전에 그럼 뭐가 공개됐죠 우리? 아 30분 전에 30분 전에 어마어마하게 공개됐죠 뜨끈뜨끈합니다 뜨끈뜨끈해요 뜨끈뜨끈해요 여러분 모두 템페스트의 2집 티저요 보자? 아 주심스러웠어요 아 주심스러웠어요 2집 티저 보셨나요? 네 봤어요 썬네일이 좀 맘에 들어요 아 썬네일 썬네일 썬네일이 누구였죠? 썬네일 누구였지? 썬네일이 좀 맘에 들어요 누구지? 너무 나쁘진 않았어 네 그래서 저희가 이미 2집으로 이제 컴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컴백 이제 티셔도 뜨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빨리 뵙고 싶어서 이렇게 라이브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죠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바쁜 나날을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고싶었어요 맞아요 보고싶었어요 여러분 티저 잘 왔나요? 잘 보셨나요? 네 네 당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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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죠 오 댓글을 엄청 많이 달아주신다 오 보고싶어 저도 보고싶어 저도 보고싶어 저도 보고싶어 댓글에 댓글에 우리 가사 써져있어서 좀 깜짝 놀랐어요 가사? 아 아 아 아 아 거기까지 나왔지 네 거기까지 나왔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티저 보셨다면 어땠는지 어땠는지 뭔가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후기도 와 7송이의 꽃들이 가득하더라 진짜 너무 맛있어요 희철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사랑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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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Scarlet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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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님 너무 잘생겼어 스톰터님 박님 박님이 누구예요? 박님이 누구예요? 펑? 부여러들 형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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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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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은요? 자동은 안 넣을까? 자동은 안 넣을까? Tempest! I can't play! I can't play! Me too Just a little bit Just a little bit 빨리 뮤직비디오 보고 싶어요 저희도 빨리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습니다 손가락 하트 이모티콘 오, 진짜요? 맞아, 맞아 손가락 하트 있어, 있어 잘 보내 오, 퇴근이라고 떴다 네 축하합니다 퇴근 시간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퇴근 퇴근하시면서 이제 즐겁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형성이, 사랑해요 형성이 형성이 형성이는 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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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죠 우리 황도 올라왔고 황 황 황 황 황 황 황 오늘 그냥 뮤직비디오 공개되면 좋겠다 아, 그렇죠 맞아요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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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분들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팔씽중이야? 우리 아이분들 팔씽을 다 알고 계시더라구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알고 계시지? 류씨 나왔습니다 네 류 류씨 나왔구요 우리 호랑이 까략하게 그남도 잠깐 얘기하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한 번 TMI를 이야기해보면서 어떤 거야? 네, 맞아요 자, 근황은 그냥 저부터 말을 하자면 요즘에 정말 바쁜 스케줄도 하고 있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무대들도 열심히 준비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고 또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의 TMI는 제가 최근에 2학년을 샀습니다 실요함이 화신 adopt 아, 오늘도 мат 실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examining 이게 원플라이어에角 입맛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플라이어에角 입맛이 굉장히 크다 오늘은요 영화 레전드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코바디 님이 쓰신 그 악령였습니다 아 영화가 진짜 레전드죠 성남자의 래cheeny가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 블루라이트 차단이 소리도 없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런게 효과가 없다고 저는 아 진짜? 왜? 굳이 굳이 왜 얘기하죠? 그 그 이제 아 네 다음 일단은 귀여웠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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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팀 아 이거 탐난다고 드릴까요? 네 아 형 말해 봐 라이벌한테 말하는 거 아 형이 달라고 하면 그냥 줄 수 있지 그러면 다음은 제가 해볼까요? 네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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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황이 그 근황이 황이었네 어 황님 황님 네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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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어제 먹었던 음식 정말 TMI요 TMI는 이제 루가 안경을 선물 보고 저도 이제 안경에 욕심 욕심쟁이네 욕심쟁이네 안경을 써볼까 안경을 써볼까 이제 생각이 좀 음 따라쟁이네 따라쟁이네 너무 싫어 다른 안경 살게요 저는 저는 요즘에 연습화 제가 보면 다 찢어져 있거든요 연습하구요 그래서 최근에 새로운 마음으로 연습하고 싶어서 연습화를 썼습니다 오오 두квквest 이야 어떤걸로 사죠 Open 말해 주시나요 활 지키 인스타 라이브는 잘 몰라가지고 활드 괜찮나요 괜찮나요 활력 최근에 기본템들을 좀 많이 쐈어요 반스? 어? 3점 승리가? 맞아, 하나 반스예요 반스는 기본템인데 반스랑 콤버스? 짚신이 뭐야? 콤버스 아닙니다 짚신이 뭐야 짚신 네, 반스랑 아디다스의 슈퍼스타 우린 슈퍼스타가 될 거니까요 저의 비는 아디다스 슈퍼스타 네 오, 좋네 두 켤레 샀습니다 하하하 좋습니다 네, 다음 한 번 볼까? 다음, 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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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느낌 있나? 아, 최근에 제가 또 빵을 만들었어요 아, 어제 먹었지? 네, 초콜릿 빵 만들었어요 빵 진짜 맛있더라고요 안에 초콜릿 있어요 그래서 만들라고 했는데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었어 맛있었어 그래서 애들이 나눠 먹고 기분이 좋았어요 맞죠 또 초콜릿이 이쁜 아니, 어제 제가 자려고 침대에 오면 있는데 맞아 맞아 진짜 거의 다 잠들었거든요? 근데 한빈이 형이 갑자기 그 커튼을 열고 제형아 빵 먹어, 빵 먹어 빵, 빵 먹어 아, 저 돌려 잘 거예요 아, 먹어, 먹어,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이래가지고 지금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걸 일어나서 나가서 하나 더 갈 거예요 형이 더 있어요? 더 있어요, 리허 더 했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초콜릿이 없어서 네, 많이 못 먹고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빵 맛있어?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습니다 맛없었어, 어쩔 거예요 느꼈어요? 맛없잖아요 밥을 negotiating 막 어쩠 hace 그럴 련 없지 그럴 련 없지 그럴 련 없지 오케이 최고의 고민에 다음 양치는 하고 Carolyn sets breakdown 아, 당연하죠 아, 치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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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카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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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a3 차 때 제형 donc하면 한번 말해볼까요? 저는 이제 목번명을 위해서 자, 다음 체리의 근황 한번 말해볼까요? 어... 저는 이제 목 번명을 위해서 저는 이제 편의점 와서 꿀물차를 사먹었습니다 꿀물차를 사먹었습니다 허니 네, 되게 오랜만에 먹었는데 네 뜨끈뜨끈한 데에서 꺼냈더니 약간 달달한 느낌이 오시더라고요 알겠지 완전 꿀맛이었겠네요 아, 그죠? 말 그대로 꿀맛이죠 꿀맛이었어요 꿀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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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또 방사비 형도 근황? 아니, TMI? 제 TMI는요 어제 빵을 먹었어요 어떤 거? 홈빈이 형이 만들었을까? 네, 그것도 먹었고 또 애기 궁뎅이 빵도 먹었고 아, 애기 아, 그거 설명해주세요 설명해주세요 근데 진짜 애기 궁뎅이 짜리였어 설명이 필요한 거 너무 하얀 네, 진짜 이름이 애기 궁뎅이 빵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 또 누네띠네도 먹었고요 진짜요? 근데 누네띠네 그거 플레임 다들 아시나요? 원래 진짜 이름이 아니네 누네띠네 플레임이 되게 그 막 되게 엄청 막 되게 원짜맛이네 원짜맛이네 스플라티에 어쩌고 저쩌고 아, 네, 아저 플레임이요? 네 아무튼 그렇답니다, 여러분 음 이제 은찬씨 저는 오늘 네 솔의 눈 패티병으로 나왔더라고요 솔의 눈? 그걸 먹었어요 솔의 눈? 솔의 눈 솔의 눈 솔의 눈 좋아해요 보기 이제 답답할 때 시원해지죠 아, 맛있는데? 솔의 눈이 안될까? 근데 무슨 맛이죠? 아니요 네 솔 맛이요 솔 맛이요 솔 맛이요 솔 맛이요 솔 맛 솔 맛 설마 설마 옛날에 혜인부터 젤리 먹을 때 풀맛나는 젤리를 먹어본 적 있는 건 그런 맛이에요 비슷할 거에요 나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시원해 되게 시원하다 샤워하고 역시 자연의 맛 아, 근데 나도 아침에 야채하고 마시는 아침 햇살을 좋아해서 아침 햇살 아침 햇살 아침 햇살 아침 햇살 아침 햇살 진짜 진짜 상쾌하고 좋습니다 진짜 넌 기분이 좋아하지 아침 햇살 넌 좋아하지 근데 얼마 전에 시리어를 먹었잖아요 아 아 알겠어요 얼마 전에 편의점 가서 시리어를 좀 왕창 샀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맘남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맛을 다 먹고 싶어서 소금 맛이랑 그냥 소금 근데 같이 둘 다 싸버렸어요 어 그럼 먹어서 또 따라 샀어요 오 혹시 다른 생이네 다른 생이네 다른 생이네 다른 생이네 다른 생이네 맛있었습니다 시리어를 뭐 좋아해요? 저는 콤프라이트 콤프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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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프라이트는 이제 좀 가볍지? 콤프라이트 콤프라이트는 이제 사자가 그려진 거고 그날 로스트는 이제 호랑이가 그려진 거고 맞아? 네 저는 일단 다니신 척스초코 척스초코 제가 척스초코 그때 그저께였나? 그저께 먹는데 한 세 번 말아먹고 마지막에 그 라면 진국을 원샷했을 때 그 행복함을 이어 말아줬습니다 진짜 진짜 진정한 초코우유가 된다 저녁에요? 그게? 어 나도 먹고 싶어요 되게 진짜 맛있습니다 오오오 그렇군요 시리얼 시리얼 하니깐 티저 원해 나갔는데 딩딩 딩 아 근데 뭐 진짜 신기하다 그게 어떻게 멈췄지? 그니까 누가 마법 부린 거 아니냐? 마법인가? 누구 마법인가요? 지영아도 보죠 여러분 뮤비에서 확인해주세요 8월 29일 8월 29일 8월 29일 1일 남았다 나는 뮤비 얘기하면 입 꾹 닦고 있으려고 수고왕지 지금 분들 앞에서 따봉을 날려주시는데 네 그러네 네 오 그렇다는 그렇다는 네 티엠아 얘기했나? 티엠아 얘기했죠 아 티엠아 얘기했죠 네 재밌는 댓글을 읽어볼까 홍보 잘하네 네 오늘 인터넷은 처음이야 그니까 노래 한 세절 믿어라 이렇게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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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그 티티엠 보고 약간 스포이주제로 스포이주제로 그런 거 있어요 왜다가 스포 그 안 돼요 네 29일 아니 이거도 없어서 아 아 이거도 떴었죠 이것도 떴었지 들었었지 아 맞아 아니 그 티저 영상을 보니까 형! 어? 어? 왜 이렇게 짜증이 아니야 아니야 짜증이 형 아니 그 뭐지? 배경이 너무 예쁘다 맞아요 아 배경이 화상에 나왔더라고요 화상에 나왔더라고요 어 맞아요 너무 또 많이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지 그렇다면 험비도 오토바이 타는 법을 기억하나요? 라는 댓글이 당연히 기억하죠 기억하죠 웬 오토바이?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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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안 떼겠구나 저도 왜 어? 형님 이거 뮤비 때 오토바이 탔어? 아니 그 그냥 오토바이 기억하나요 그냥 오토바이 하는 거 기억하나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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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있죠 장면이 잊지 못한 네 구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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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구곡현이 Q.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Q. 근데 트윙니스는 나왔잖아요 Q. 저는 하루 만에 Q. 영웅알던... 저는 다 좋아해요 Q. 저는 다 좋아해요 Q. 이번에는 진짜 다 좋아해요 Q. 매일 앨범마다 말씀 드릴게요 Q. 다 좋습니다 Q. 취향에 맞히게 있어요 Q. 근데 진짜 이번에도 골라듣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Q. 진짜 Q. 캠페스트가 등장했다라는 초작표를 던지는 Q. 맞아요. 느낌이 다 달래고요 Q. 다 뭔가 다른 정리라서 아주 즐겁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Q. 야호! Q. 같이 베스킨라리스 써이원처럼 Q. 같이 골라보는 재미가 Q. 그것까지 그럴 말은 안 됐었구나 Q. 골라보는 재미가 Q. 골라보는 재미가 Q. 네 Q. 예스! Q. 네 Q. 발빈 셔츠 귀엽네요 Q. 귀엽네요 Q. 해바라기 같은 느낌이에요 Q. 맞네 Q. 이거 해바라기 있어요 Q. 맞아요 Q. 맞아요 Q. 귀엽다 Q. 캡처 타임 Q. 캡처 타임 해주세요 Q. 타임 할까요? 캡처 타임 Q. 캡처 타임 Q. 캡처 타임 Q. 비글 진짜 하트 많이 하트 해주세요 Q. 캡처 타임이에요? 자, 계속 해봅시다 Q. 하나, 둘, 셋 Q. 하나, 둘, 셋 Q. 하나, 둘, 셋 Q. 네 네 오케이 네, 오늘은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처음 해봤는데요 그렇죠 어떤가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네 괜찮은 거 좋아요 매력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We are one entertainment의 오디션을 봅니다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와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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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또 인스타 라이브도 되게 접근성이 좋은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시간이 나고 자주자주 상황이 괜찮으면 자주자주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갈깍제냐 어, 죄송해요 저희가 그 뒤에 수업이라 네 내가 죄송합니다 수업은 죄송해요 왜 갈깍제냐 아, 네 보이셨구나 정확히 파악하셨네 어떻게 하셨네 어떻게 하셨네 여러분 관통하셨네요, 아주 분야 네 자, 그리고 내일 또 이제 아돌라스쿨 아, 그쵸 네 맞죠? 맞아요 시대 많이 계시네요 템페스트가 아돌라스쿨에 갑니다 와우 내일도 아주 재미있는 그런 또 스케줄 촬영이 될 거 같은데 네 내일 템페스트 아돌라스쿨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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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또 티저를 통해 확인하셨겠지만 저희가 또 예술의 전광포 예 예 아, 예술의 전광포고에도 그쵸 굉장히 즐거운 촬영이 네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그 영상도 10점 다 재밌게 나온 것 같아요 아 재밌었습니다 네 아 이제 정말 저희가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될 거 같은데 넵 오늘 짧게나마 이렇게 또 텐베스트 인스타 라이브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또 라이브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많이 만들어 볼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텐베스트 2집 앨범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인사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텐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스윙스윙 우리 언제나 함께해요 사랑해 안녕 야호